자 그래서 이제 이의신청까지 하고 계신데 고금리 신청했고 당연히 밥상에 올라가고 주가 조작도 다시 우리 국민들 절반 이상이 주식을 전했는데 주가가 떨어져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앞으로 또 주가가 올라가고 전망이 안 보여요 더 웃긴 것은요 고금리는 주가에 바로 악연을 끼칩니다 당연히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더 주는데 안전자산으로 몰리죠 미국의 고금리 그러면 회의 투자자들도 미국으로 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안율 한국에 주식 투자해봐야 환차선이 발생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이 또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러시오쿠란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지금도 막 치열한 공방주지 않아요 너무 불투명해 미국 그다음에 자동차에 대해서도 불공정 행위하더니 이번에는 또 바이오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에만 티켓을 주겠다는 거예요 한국 경제 엄청나게 지금 압박이 돼요 그런데 윤석열은 항의조차 못해 낸시 펠로시도 안 만나서 우리 김종대 위원장이 지금 거의 뭐 옛날에 그 편 들어오면 막 거품 물고 지금 비판하고 계시잖아요 김병구 의원님하고 그 두 분이 다 애교 국방 전문가들이니까 와 난리 났대요 그 두 분은 지금 요즘에 그래요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가 조작 뉴스타파 보도도 나왔어 이득도 봤어 그런데 초창기 계좌만 공개해놓고 다 공개했다고 거짓말하고 손해봤다고 거짓말하고 손절했다고 거짓말해 이정필을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요 주가 조작 맞다 그리고 주가 조작하면 진짜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건달도 좀 알고 그랬단 말이죠 네 그래요 회개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요 그 친구들이 어렸을 때 옛날 조직폭력배들이 합법적인 사업으로 진출한다고 예를 들면 연예기획사 그다음에 건설 현장의 샤시샤다 같은 거 일부 없죠 이런 데 많이 진출했어요 실제 그래요 주식 투자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확실히 옛날에 건달버리도 있으니까 주가 조작 많이 했어요 옛날에 연루돼서 조사까지 받았던 애한테 연락이 와요 아 그래요 야 우리는 이상거래 좀만 하면 바로 연락 온다 증권회사에서 연락 온 예 검찰에서 연락 온 그래요 이거 100% 주가 조작이라고 그래요 진짜 주식 주가 조작했던 선수가 저한테 그렇게 알려줘 그다음에 저만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증권 제일 전문가가 누굽니까 사무금융노조 산의 증권업노조들 우리나라 증권노조 다 모여있는 증권 사무금융산의 증권본부라고 그러거든요 증권업종본부 거기 본부장님이 역시 거품우시잖아요 주가 조작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이걸 아직까지 검찰이 쥐고 결론 안내 이재명이 됐으면 조사도 안 하고 있죠 논치보고 기소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지고 있다가 네 지고 있다가 잘 보여야 되니까 이재명이 안 됐으니까 이제 무혐의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무혐의 수순으로 간다 그렇죠 여기서 관심을 다 끌고 있는데 양평 부동산 투기도 쉽게 무혐의 처벌 못한다 그랬잖아요 수사 책임자로 꼭 집어 데리고 갔기 때문에 지고 있기에 함부로 무혐의 못 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경찰에 마지막으로 호소 드립니다 경찰에 명예를 회복할 유일하고 마지막 찬스다 경찰이 완전히 장악돼 버렸는데 벌써 지금 이재명이 김행만 탈탈 털고 있는데 경기 남부청의 수사 책임자가 수사를 열심히 해서 정치 공작을 한 거로 제가 분석을 했어요 만약에 수사를 열심히 안 하고 불기소할 게 확실하면 안 불렀을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이놈들이 파악을 한 거죠 그 수사팀 분위기를 양평군청 압수색됐거든요 맞아요 걔들이 수사를 열심히 했다 그리고 양평군 투기는 거의 100% 확실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99% 그래요 그리고 김성교가 불어버렸잖아요 김성교가 최근 MBC 뉴스 특정에 나오죠 지방선거 가서 아 윤석열 대통령이 나만 보면 미안하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미안한 것은 내가 야당으로 공격받을 걸로 공격받을까 미안하고 양평에서 자기 장모 처가 사건 때문에 고맙다는 건 내가 허가를 잘해줬잖아 이 표현이 나와버려 이 취지가 나와버려 이 표현이 나와요 허가를 잘해줘서 또 다른 의원연차 안에서는 김성교가 뭐라고 해버렸느냐 내가 윤석열하고 친구입니다 친구 같이 폭탄주 먹고 여주지청장하고 양평군청 할 때 여주지청이 양평군을 관할합니다 김성교는 선거 때마다 양평 삼성군수 출신이에요 지금 국회의원인데 삼성군수 국회의원 이 네 번의 선거에서 모두 기소된 사람입니다 놀라운 사람이죠 그렇게도 쉽지 않을 텐데 선거법으로 매번 기소되면 가장 누가 제일 먼저 신경 쓸까요? 양평경찰서장 그다음에 여주지청장이죠 기소를 하니까 양평경찰서장은 중앙에서 까다로운 사람이 갔다는 거예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접근을 못한 거예요 함부로 그런데 여주지청장 윤석열이네 나이도 비슷하네 그리고 차가가 하필이면 양평에서 대규모 부동산 투기를 하네 개발사업을 하네 접근해서 원래 기관장까지는 술 먹는 모임이 있거든요 폭탄주 먹었고 이별주까지 먹었다가 본인이 실토를 했어요 고마워하고 미안하다 내가 허가를 잘해줘서 잘 감 나오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비리고 범죄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찰이 열심히 수사하니까 불러들인 거예요 꼭 집어서 초대를 한 거예요 그건 뭡니까? 압박, 회유 그다음에 우리한테 협조하면 지금 경찰청장처럼 지금 경찰국장처럼 고속 승진시켜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 국민이 알게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기소하면 돼요 자기들 오해라고 그러잖아요 오케이 저희가 오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해된 거 사과드릴게요 가서 경기남부청 정문에 가서 제가 무릎 꿇고 사죄드릴 테니까 저희들 오해를, 저희들 비판을 기소하십시오 기소 후기를 송치하십시오 양평의 네 군데에 고정장 투기를 했고요 이재명처럼 대장동에서 1조원 가까운 공익환수를 양평군은 단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산 LCT처럼요 국민의힘이 장악한 군수들은 단 하나도 않아요 지자체장들은요 이재명은 빨갱이 소리 들어가면서 씨알도 안 먹힌다는 소리 들어가면서 나쁜놈이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1조로 한 수 했잖아요 그래요 근데 김건희, 최은순 거기에 김건희 일가가 다 ESIND 회사인데 제가 그래서 맨날 은순이네와 그 딸들이라고 했잖아요 ESIND 도터, 은순이 & 도터 거기가 온 가족이 등기 임원이었어요 가족회사예요 김성교가 잘 알았다고 다 실토를 했잖아요 처음에 김성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몰랐다 그랬어요 몰랐다 그랬다? 네, 몰랐다 그랬어요 거기서 그런 개발이 있었으면 몰랐다 윤석열 차가가가 윤석열 차가가 근데 두 번의 유튜브로, 본인 입으로 잘 알고 있고 심지어는 영상이 남아있어요 허가를 잘해줬다는 말이지 이건 제가 취지로 말하는 거예요 코터, 쌍땀표 내가 허가를 잘해줘서 여러분 뉴스 찾아서 돌리셔야 됩니다 이것만 돌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 하나하나 놓고 보면 결국에는 공정화 상식에서 벗어나있다라는 판단을 국민의께서 하시는 거고 그래서 밥상이 올라간 거예요 결국에는 밥상이 올라갔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오마이티비도 있고 그게 이제 시급 리포트를 하고 그 셔츠 잘 올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쇼츠는 제작권 침해를 안 당한다면서요 출천만 밝히면 그러니까 쇼츠 올리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편이 나와요 그 이재명, 김건희를 막 수사해가지고 밥상에 올리라는 시도는 실패한다 이제 서울에서 로만티비의 이야기 했잖아요 오히려 역효과 불거다 역효과 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눈에 띄게 제일자당 대표가 되자마자 기소균으로 송치하고 굳이 서면 조사해도 될 사람을 소환 통보하고 생쇼를 한 거잖아요 밥상에 올리려고 그냥 작정을 했잖아요 정치 공작을 한 게 보이잖아요 경찰이 장악되자마자 경찰국 신설하더니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경기남부청장, 서울광역수사대장, 서울사비수사 다 바꿨거든요 수사하는 당사자들을 그러더니 이재명, 김행무가 탈탈퇴는 수사 조국 때처럼, 최강욱 때처럼 또 재현되고 언론플레이 되고 국민들은 그렇게 하면 양가감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과한데? 그리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언론 보도 많으면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나온 거고 그런데 똑같이 그런데 그럼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나경원 특히 지금 집권의 핵심인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은 뭐지? 단 한 번도 소환도 하지 않고? 네 밥상에 내니까 뭐가 올라가겠어요? 뭐가 더 기분 나쁘겠어요? 탈탈 수사받는 사람은 기분이 안 나쁘잖아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김건희 문제가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수사받아 수사 소환도 됐어 그렇죠 소환 통보도 받았어 기소도 됐어 기소가 됐다 그러면 재판받는다 됐네 될 거 됐네잖아요 기분 안 나빠 뭐가 기분 나쁠까요? 그렇게 엄청난 본부장과 비리와 본인 부인 장모 가족 비리와 정치검찰 무속 비리 비선세력에 특혜는 모두 비호해진 전력이 다 밝혀졌는데 단 한 번에 제대로 된 수사도 소환받고 있어요 윤석열이, 김건희가, 최은순이 최은순은 옛날에 문재정 수사한 거 말고요 최근에 양평 투기라든지 송파동 투기 말하는 겁니다 아파트 차명도 소환 안 됐죠 대선 당시 있었던 김건희 소환 안 됐죠 계속해서 수사금 김건희 가족들이 부동산 투기에 연루되고 김건희 오빠가 비선으로 나오잖아요 나는 대통령이니까 우리 오빠를 인터뷰해 녹취록에 나오는 그 오빠 그 오빠가 대통령 지문시 1급 특급 보안시설을 드나들면서 사진 찍어서 기자단에 보낸 그 오빠입니다 김진우입니다 김진우 사실상 공적 인물이니까 밝힙니다 비선이 실세겠죠 이 사람도 단 한 명도 소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밥상에 뭘 올리겠어요 야 이거 너무한다 너무 비교해야 된다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오히려 역효과가 역풍이 본 거예요 안진걸 소장의 예언이 맞았다 예 맞았습니다 역풍이 본 거예요 맞았고 이렇게 저희가 쭉 한 시간 동안 달려왔고요 목 좀 축이고 아 예 이게 그 오마이티비 아닌가요 오마이뉴스에서 나온 카페 오마니오 그러니까 카페 오마니오 PPL PPL 하고 있습니다 안진걸 소장이 PPL 맛이 어떻습니까 저는 근데 어디가서도 PPL이 아니라니까요 진심으로 좋다니까요 진심으로 좋다 마이보험 체크도 우리 광고 했었나요 안 했어요 오마이티비 안 했나요 박시영TV에서 광고했는데 전 진짜 좋아서 보험을 가입해보았다니까요 가입해보았어요 8만 9천 원씩 내고 있다니까요 어떻습니까 카페 오마니오 오마이뉴스가 출시한 제가 어제 밤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어제 13,000불을 겪고 많이 걸으면 배고프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안 먹어요 왜냐면 참아야 된다 잠이 들어야 된다 잠들면 배가 안 고프니까 오늘 아침도 안 먹고 왔죠 속이 든든하네요 목이 축여질 뿐만 아니라 속까지 든든해 아침 대응으로 드실 수도 있다 과한 좋아요 오마니오 네 오마니오 카페 오마니오 카페 오마니오 오마니오를 오마주하는 자 이거를 구매할 수 있는 제가 링크 알려드릴게요 댓글창에 있는데요 현재 텀블벅에서 크라우딩 펀딩으로 펀딩을 하고 있어요 텀블벅 가셔서 오마니오 검색하시면 되고 아니면 저희 댓글창에 링크가 있거든요 눌러서 바로 가시면 카페 오마니오 펀딩에 참여하고 커피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커피 카페 오마니오 오마니오 오마니오가 시민들의 의지와 참여를 성장했기 때문에 카페 오마니도 이렇게 크라우딩 펀딩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카페 어머니 많이 봐주시고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 저는 정말 대단한 게 오마니 TV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5천 명이 넘게 보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화요일 아침 명절 후유증에도 시달리고 그럼요 업무가 밀려있을 텐데 얼마나 답답하면 답답하셔가지고 좀 이따가 안민석 의원님도 나오시나요 11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마무리해야 됩니다 11시 여러분 안민석 의원님까지 많이 봐주시고요 오마니 TV 봐주신 김에 안징글 TV 그렇습니다 구독 좋아요 같이 우리가 오마주 오마니 카페도 오마주 존경하고 오마니 TV도 오마주 존경해서 지금 안징글 TV에서도 같이 생중해하는 안징글 TV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셔서 지금 오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대하겠습니다 거의 오만 직전인데요 저희는 이번 주 토요일날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이 퇴진은 진짜 퇴진이라는 의미로 오시는 분도 있지만 너무 잘못하니까 강력한 규탄의 의미로 오시는 분도 있으니까 퇴진한 나너에 너무 연연 안 하시고 너무 섣부르다 너무 빠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윤석열 규탄의 마음이 있으면 오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백은종 대표님이 합리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서울의 소리 뭐라고요 이 퇴진이 지금 당장 되겠냐 본인이 안 내려오면 우리가 물리적인 혁명을 못 일으키나 못 내려온다 살구 같은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면 누가 다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걸 바라지 않잖아요 촛불혁명 같은 무혈혁명을 바라지 않아요 그러나 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강력히 퇴진이나 퇴장을 촉구하면 나쁜 짓을 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신경을 좀 더 쓰지 않겠느냐 이명박 때 우리가 2008년도에 대규모 촛불집회를 통해서 한반도 대운화를 무산시켰잖아요 의료민영화를 저지시켰고 그다음에 30개월 이상의 특정 이연물질 포함된 미국산 세고기를 묻지마 수입하려는 걸 그래도 다른 나라처럼 30개월 미만의 SRM 특정 이연물질 제거된 소고기만 수입하고 지금도 그건 유지되고 있어요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성과가 있었거든요 나쁜 짓을 막아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이명박과 하야까지는 아니다 이명박 강력히 타는다는 대규모 운동이 있었잖아요 저는 진짜 그래요 퇴진이 성급하다 섣부르다 이제 4개월 됐는데 그런 분들 의견도 진짜 존중한다니까 이건 그냥 레토릭 예의상하는 발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특히 찍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4개월 만에 어떻게 퇴진해라 그러겠어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니까요 다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면 목소리는 내야 되잖아요 퇴진이 형 구호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강력한 비판이나 견지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도 우리 오마이팀이나 소울의 소리 안일팀 많이 봐주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 10번의 유튜브보다 한 번의 집회가 훨씬 더 강력한 효과가 있거든요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유튜브 10번 봐주시면 한 번 정도는 집회 또 와주시고 토요일날 5시에 청경왕장에서 또 소울의 소리 지방순회팀은 이번에는 강릉 춘천에서 토요일 일요일날 소울의 소리팀은 윤석열 퇴진이란 범국민운동본부를 만들었어요 그분들은 지역의 순회 집회래요 각계각층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원 집회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마무리를 해보고 안진건 소장은 저희가 월요일에 다시 월요일에 휴먼으로 월요일 날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마이티비 구독하기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진건 TV도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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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